힘들었을 때 인아들의 음악을 주면 되게 너무 행복하다고 저 인아들은 얘기 저에게 실수는 또 하나 아들하고 또 하나의 가족이자 저의 친구들이에요 절대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솔직히 실수인 게 다음 시간에 응 나도 후회 없을까? 어 나도 후회 없을까? 사람들에게 좀 잊혀지지 않은 반대 됐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고생 많았어요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어 슈쇼를 생각하면 뭔가 말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인데 아 진짜 여러분이 알죠? 정말 알다해서 정말 정말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슈쇼를 생각하면 뭔가 말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인데 근데 나라가 더 나은 거 같은 느낌 쎄 쎄 쎄 쎄 쎄 저희 이름은 CLC 그리고 여러분이 spreading 저의 어떤 진압을 해야 할 거에요 우리 남아 sponsor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의 일을 하고 101 to 1로